오늘 신수기라고 하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 소만디클럽과 처음에 이 중에서 전달해 주신 따뜻한 메시지 오늘 잘 전달 받았습니다 오늘 오늘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내일이 보인다 날씨 위에 possible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